자 5월 모의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려웠어요. 그죠? 우리 난이도가 꽤 높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평소와는 다른 문제도 좀 있고 한데 근데 사실 다 배운 거긴 해요. 그죠? 그리고 NJ 볼륨 1 풀고 있는 친구들은 뭐 유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적분까지 아마 이제 수투 적분까지 하신 분은 우리 22번 문제 유사한 것도 이제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뭐 높낮이 조절하고 이제 맞춰가면서 함수 정하는 연습들 다 한번 해봤을 거야. 그죠? 그러면 사실 뭐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긴 한데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이 사전공약법 본편도 다 못 끝낸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뭐 채석강의 다 찍고 1컷 확인해 보니까 어려웠네. 1컷이 70이야 얘들아. 그치? 자 그렇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어. 그치? 근데 너네가 항상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점수가 뭐 몇 점이다? 뭐 어쩌라고? 너네가 이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점수 가지고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너네가 사전 문제가 분명히 어려웠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지금 기억이 살아있죠? 이 살아있는 기억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피드백하는 게 중요해. 내가 방법론적인 부분을 놓쳤는가 아니면은 지식적인 부분을 놓쳤는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보고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지금 뭐부터 공부하고 있어? 사전공약법 스타터, 사전공약법 앞부분 전부 다 거시적인 걸 먼저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거시적인 것만 너네가 정확하게 잘 진행했다면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음, 나중에 코어 테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진짜 별거 아니야. 너네가 7월, 8월까지 이제 방법론 열심히 공부한다 치자. 기출구까지 한다 치자. 그럼 여기까지 거의 다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 조금 더 연습하면서 지식적으로 부족한 거 한두 개 정도 외우면은 사실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수능 못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지식을 쓸지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더 많지. 당연히 이 친구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사전공약법 스타터를 배웠다면 공통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 적용이 안 되거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22번도 마찬가지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씨부럴 그거 안 했으면 손가락 자르시고. 알겠죠? 어? 할 거 하고 쓸 거 쓰고. 계획할 거 계획하고. 설계할 거 설계한 다음에 풀이 진행하면 다 돼요. 뭐 11번 당연히 엄두율 똑같다. AM, BM부터 우리가 이제 문자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연수정수, 등식, 부등식. 그 다음에 AM, BM. 아, 시발부터 이제 정보 넘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만 구할까? 수열 다 구할까? 생각하면서 쭉 진행하면 다 풀 수 있지. 12번? 아, 그거는 우리가 크로스. 당연히 길이. 계산 문제니까. 계산으로 밀고 들어간다. 문자를 적게 두는 게 중요하고 문자 적게 둘 때는 관계성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관계성 확인할 수 있게 길이 정도 있었잖아. 그렇게 너네가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을 쫙 진행하면 솔직히 다 풀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뭔가 놓친 게 있다면 꼭 피드백 잘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와중에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사용하지 못해서 틀린 게 있으면 그냥 그래려니 하고 앞으로 이런 표현인 이런 지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두 가지 나눠서 피드백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수험생이 이걸 스스로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해설강의 찍을 때 여기까지는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좀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네가 해설강의 참고하면서 정확하게 피드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뭐 몇 점이네. 이거 가지고 제발 좀 면병... 아... 오버하지 마. 알겠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회계사 합격할 때 한 달 전에 무의고사 평균이 30이었어요. 응? 그럼 그때 아 나 30 맞았으니까 존댓어 씨바 하고 공부 안 하면 진짜 개 상병신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연습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한 달 열심히 이제 종룡 연습해서 암기 잘 했으니까 점수 만들면 되지. 라고 자기 공부 지금 딱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면 합격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막 60점 맞았다. 아... 존댓다. 내 인생 이제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나머지 지금 몇 개월이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에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서 그냥 우울해만 하시면은 그 대학 갈 자격이 없지. 그치? 뭔가 이뤄낼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점수에 매달려서 질질 짜는 그런...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그렇죠. 그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우울해하거나 그치? 막 헤매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중이잖아. 그럼 자기가 공부한 단계가 있을 거야. 본인이 사전공약법 두... 두 개 들었어. 두 강 들었어. 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아 그러면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했겠지. 스타터 공부했어. 근데 내가 방법론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다 이제 잘 설계했는데 아 내가 계산할 때나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놓친 게 있었어. 이런 미시적인 부분 놓친 게 있었어. 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한 것까진 잘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너네가 뭐 포투까지도 이제 좀 하고 사전공약법까지 이제 코어 테마까지 다 봤어. 근데 문제 풀 때 빼먹은 게 있었어. 아 그러면은 너네가 다시 피드백하면서 놓친 것도 암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네가 더 공부가 진행이 됐는데 아 내가 22번 유사한 문제도 NJ 분명 입구하는데 놓쳤어. 기억도 안 나.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에 대한 예시로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공부에 맞춰서 자기가 공부한 것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하고 나아갈 방향을 확정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점수 가지고 찔찔거리거나 Q&A 게시판에다가 글 올리지 마세요. 점수를 올리지 말고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 시험장에서 너네가 한글로 적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찍어서 딱 캡처해서 Q&A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 건설적인 질문을 하시라는 거야. 점수가 몇 점인데 뭐 어떻게 해요? 아 뭐 몇 점인데 어떻게 해? 뭐가 중요해 그게.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항상 점수로 피드백하는 애는 대학에 못 간다는 걸 생각해야 돼. 점수로 피드백한다? 뭐 시험이 어려우면 60점이 1등급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점수로 피드백해?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능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학습하고 있는 학습 단계에 맞춰서 피드백하는 거야. 나의 학습 단계 그리고 시험장에서 내가 어디까지 실천했는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설강의 들었을 때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피드백하시면은 실력을 잘 쌓아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사전공약법 스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틀렸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네가 뭐 육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코어 테마 강의를 뭐 먼저 듣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너네가 만약에 뭐 22번 문제가 좀 신경이 쓰여 자 그러면은 우리 코어 테마 중에 뭐 연속과 미분 가능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지식적인 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속과 미분 가능성 파악하는 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미리 한번 보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으니까 뭐 너네가 이런 부분은 편하게 공부해도 괜찮아요. 제가 너네한테 좀 강요하고 목차도 쓰고 암기하고 좀 개빡세게 하라고 시키는 건 이거잖아. 이거는 어쨌든 1년의 흐름을 너네가 잘 잡을 수 있어야 되며 문제를 보자마자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거고 너네가 스타터 목차 정리 잘하고 예시까지 다 외우고 그 다음에 4점 공략법 앞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뭐 육모 대비할 때는 그죠? 뭐 육모는 그래도 평가원인데 뭐 꼬라박긴 좀 그렇잖아. 코어 테마 몇 개 골라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무료 특강에 4점 공략법 스피드 총정리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 그 다음에 점화식은 코어 테마 올려놨으니까 그거 먼저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잘해서 뭐 다음 나아갈 과정을 쭉 이제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제 세상 무너진 것처럼 왜 그러지 좀 봐. 알겠어? 그리고 수학뿐만이 아니야. 다른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바꾸지 마. 알겠지?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약속드릴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수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내 수업 안 듣는 것도 좋아. 지금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바꾸고 너네가 강의 듣고 복습하고 암기하는 걸 수능 때까지 하잖아? 응? 뭐 그게 무슨 컬이든 상관없어. 누구 강의든 상관없어. 무조건 지금부터 등급 두 개는 올라요. 응? 물론 이제 어 저 1등급인데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보통 이제 3등급들이 고민이 많을 거 아니야. 너네가 지금부터 안 바꾸고 한 번도 안 바꾸고 쭉 공부하면 대학 가. 대학 가. 올 3도 올 1 퇴. 여기서부터도 앞으로 20번 정도 바꾸실 거야. 너네가 국어, 수학, 탐구, 탐구, 강의 바꾸는 거 보면 보통 20번. 책 바꾸는 것까지 하면 30번 정도 바꿀 거거든. 그러니까 대학 못 가는 거예요. 바꾸지 마. 이제부터는 절대 바꾸지 말고 쭉 가는 거야. 쭉. 알겠어요? 쭉 갔을 때 자기께 되고 그게 점수가 되고 성적이 되는 거지 그냥 또 하다가 바꾸고 바꾸면서 어때요? 보통 한 2주 정도 또 이제 나는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좋은 강사를 고르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니까 나 지금 공부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있어. 하고 자기합리화하면서 공부 한 자도 안 하잖아.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다가 또 육모 보겠죠? 그럼 강의 좀 듣다가 육모 또 조지겠지. 그치? 이렇게 공부하네. 내가 잘 보겠어? 그럼 육모 조지면 또 이제 고민해. 그쵸? 그럼 또 공부 안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조사해봐. 그다가 치마 보고.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부터 이제 강사 바꾸면 한강 간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절대 바꾸는 거 아니야. 뭘 바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선생님 제가 과탐 공부하다 보니까 과탐 한 명한테 이렇게 딱 배웠는데 그 방법론이 좀 완벽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보강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보강용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킬러 강의 들으면서 보강한다. 국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강한다. 그런 건 의미가 있겠지만 메인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쭉 가면 정말 놀랄만한 성적 향상을 너네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뿐이야. 알겠지? 정신 차리고 시험 어려웠다고 또 찡찡대면서 바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지난 날, 지난 날 때 막 후회하고 앞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가 뚝심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뚝심을 뭘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공부법 특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지금 신규 위입되는 친구들 제가 분명히 공지사항이랑 TCC랑 Q&A 게시판 댓글로도 공부법 특강을 보세요.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봐, 씨. 너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제가 포인트 원 강의를 보세요. 라고 그냥 말해서 포인트 원 강의를 듣는 거라 너네가 스스로 학습의 단계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있고 필수형 연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방법론 학습이 있고 적용 연습이 있구나. 아, 근데 내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을 딱 생각해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필수 유형 연습이 안 돼 있어. 아, 그러면 필수 유형 연습을 내가 강의적으로 좀 보충하든가 아니면 문제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저의 조언을 듣는 거라. 그냥, 어,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러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듣는 거랑 누가 더 공부의 지속성과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의 학생의 지속성과 확신이 있어.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거야. 제가 설명회 갈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강남, 아, 뭐야. 그 하이퍼 기숙을 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막 강연하고 이제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뭐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 왜 받아? 나한테 근데 어쨌든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해 주는데 진짜 거의 대다수가 선생님, 친구가 의대 갔는데 선생님, 친구에서 저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요. 아니면 듣고 있어요. 저 외대보고 뭐 특목고 다녔는데 뭐 용이 내고 다녔는데 선생님 수업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새끼들은 그렇게 듣고 뚝심있게 나아가서 알아서 가.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말 안 들어 쳐먹는 새끼들이 문제인 거야. 공부 버특강 보라고 해도 안 봐. 확신있게 나아갈 길을 먼저 단계를 따진 다음에 공부하라고 했는데 아, 선생님 저 수학 6시간 하면 될까요? 이 지랄 떨고 있어. 6시간 하면 뭐 대학 가요? 12시간 하면 대학 가요? 시간 채우기로 대학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고 능동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 단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공부법 특강 보라는 거야. 그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이 아까워서 200일을 버리고 1년을 더하고 2년을 더할 거야. 그런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동적이고 너네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내가 나아갈 길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지 너네가 사회에 나가서도 병신 안 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한 사람의 몫을 잘 잘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의총평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니까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과정을 보세요. 알겠지? 자, 우리 본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